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낙심에서 벗어나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면 인데요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요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응답의 기쁨이 넘칠 겁니다 라고요 시작 응답의 기쁨이 넘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비유의 주제를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면 동전의 양면이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마는 것 이것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항상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또 범사에 간과하는 걸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낙심했거든요 마음이 상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응답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무릎을 항상 꿇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셨습니까? 정한 시간, 새벽이든 혹은 밤늦게든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또 순간순간 화살기도를 날리면서 또 기도하셨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본당이나 또 이런 데 와서 함께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어떠한 기도 제목은 낙담을 해버려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낙심을 회복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옆 사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라고 합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이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인공 예수님 그분은 그분의 삶 자체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죠 예를 들어 4개의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똑같은 사건에서 유독 누가 복음은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더라로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가령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누가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철야 기도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군중에서 벗어나 홀로 따로 기도하셨죠 또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과 야구보가 함께 또 역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개세만의 종사에서 기도하실 때 땀에 땅이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 세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복음에서만 12번 이상 12번 이상 직접 본을 보이시거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도하는 모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낙심에서 벗어나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면 낙심에서 벗어나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라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라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캐릭터 하나를 창조하십니다 즉 전혀 응답 안 할 것 같은 아주 과격한 캐릭터 하나를 창조하시죠 2절과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을 만들어내십니다 가상의 인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여러분 이 재판장 두 번이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2절과 4절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에서 만일 재판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단히 큰 문제죠 대단히 큰 문제예요 또 사람을 무시한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의 원안을 재판장은 무시하거든요 무시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누차 강조하셨는데 과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 어떻게 이렇게 완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재판관은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거든요 과부의 원안을 풀어줘요 여러분 그것은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지만 여러분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줄기차게 와서 자기 원안을 풀어달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 입으로도 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갈 때까지 간 자이지만 순전히 딱 한 가지 이유로 과부의 원안을 풀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귀찮아서 귀찮아서 풀어줘요 귀찮아서 자 18장 4재를 보시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바꿔지죠 그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다음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흥미롭게도 여기 두 가지 단어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때리다라는 치다 때리다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리다 이 단어도 흥미롭게도요 눈 밑을 치다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앞에 그림 잠깐 보셨지만 이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재판관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거 보십시오 퍼렇게 먹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귀찮았어요 막 여인이 계속해서 오니까 찾아오니까 아마 아침 출근 시간에 왔겠고 점심 식사 시간에 왔겠고 저녁 시간에 왔겠고 어느 이 재판관은 막 꿈에서도 가위 눌리고 여인이 제발 내 원안을 풀어주세요 어느 날 아마 한국 문화권이었으면 어느 날 이렇게 입에 칼 물고 새벽에 나타났었겠죠 내가 나쁜 놈이지만 귀찮아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게 본문의 요지예요 근데 왜 이러한 극단적 캐릭터를 만들어냈냐 예수님이 이 의도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어떠한 드라마 작가보다 천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의 말한 걸 들어봐라 말한 걸 생각해봐라 뭘 방금 말했죠? 재판장의 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나쁜 놈이지만 귀찮아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응답하리라 이걸 기억하래요 왜 기억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장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강조점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밤낮 택하신 부르신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불이한 재판장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고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죄인에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선물을 베풀어 주신 분 또 우리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구속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구속이 뭔지 아시죠? 죄인 노예가 됐는데 값을 주고 다시 되사 오는 행위 구속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돌보는 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이십니다 누가 봄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은 것을 인간의 아버지들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엔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셨고 누가 보고 한술 더 떠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거죠 들었어 왜 사랑한 내 아들아 왜 내 이름을 불렀어 사랑한 내 딸아 왜 울고 있니 우리가 아직 내 속의 말을 아뢰이지 않아도 하나가 기도해야겠다 라고 중심을 기울이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와 계세요 할렐루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지요 온갖 선물들을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갖 지위와 지식을 주시고 또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능력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주시는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혹시나 우리의 멘탈 속에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심술 구해준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나 혼내시는 걸 거야 생각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불이한 재판관도 응답하시는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낙심의 응답에서 벗어나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자에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위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신 행위를 하셨고 또한 두 번째로 그 택한 자들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주셨어요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이 풀어주다 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라버 어문에 보면 일하다 라는 단어 행하다 행하다 일하다 일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았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그러니까 풀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하시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을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일하시는 분 일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행위를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요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담을 받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의 의리를 다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행위를 행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자 택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롭다 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고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너는 고생이도 싸 나라는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호자 앞에 들이미시면서 이 자는 내가 택한 자 내 피로 의롭담을 받은 자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봐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또 특별히 청년부 주일까지 수련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다룬 일을 할 때마다 사탄은 극렬하게 공격을 해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안 좋은 일 생기게 하고 또 특별히 성경학교 앞두고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코로나 더 많이 확진될 겁니다 이건 해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무슨 사건 사고 나서 이 성경학교에 집중하는 마음에 낙담을 일으킨 여러가지 행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사들 정말 내가 택한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 것을 확신하는 교사들과 부모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마름뼈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회개와 회복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사에서 43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대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마시게 하신대요 물을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보세요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요 어찌 승냥이와 타조를 아끼시겠습니까? 승냥이 같은 우리의 자녀들 타조같이 말 듣지 않는 자녀들 혹시 이 시간 이렇게 해봅시다 자기 자녀들 이름 혹은 손주 이름을 본인만 하나 목소리로 저게 대입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장차 들짐승 곧 저희 자녀들 이름 넣어서 암흑의 암흑에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이라고요 아셨죠? 특별히 제일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이름을 저기 세게 넣어서 본인만 알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읽으셔야 돼요 시작 장차 곧 암흑에와 암흑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 이미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불을 지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임재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일하고 시작하셨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자 이미 응답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일하심을 체험할 때까지는 무려 21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즉각 응답이 돼요 그러나 응답을 체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응답을 깨달을 때까지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길 때까지 오늘 잠시 교육자들과 밥 먹을 때 우리 필지상을 수상한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상을 받고 보니까 지난 인생 굉장히 돌아오는 것 같은데 지름길을 온 거를 깨달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현재에 충실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같은 설교를 공항에서 했던 걸 봤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미 즉각 응답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아직 받지 않은 것 같지만 여기라고 해서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 이미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은 어? 응답 주셨다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 어느 한 순간에 깨달음이 오죠 아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주 올바른 고든 길로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를 깨닫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인도한 받았을 때에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릴 일로 하나님 우리 다 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은 알지 못했죠 홍해 바다에 지름길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홍해 바다와 같이 막다른 길에 놓여있는 곳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들도 완구해지고 열심히 간구했는데 오히려 상황도 악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홍해가 여러분 앞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리고의 그 굳게 선 성벽이 여러분 앞에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10편 106편 5절 보시면요 이 말씀 너무 귀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가 누리는 그 형통함 또한 택한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 하나님 나라의 그 온갖 보이지 않는 선물 그 충만한 빛과 같은 선물들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함께 적용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성경학교와 연관해서 우리가 해마다 이번 7월 달마다 7월 달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2사에서 59장 21절의 말씀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굳게 붙잡을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었고 간구했기에 이미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완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담으실 것이고 또한 그들도 일어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굳건한 비전이죠 또 이사회에서 54장 13절 보십시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 대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라 5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 대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아멘 또한 예림의 31장 33절 3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한한 율법을 새기시는데 그 다음 중간부터 보십시오 이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다음 보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작은 자 안에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의 피해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이들로 어릴 때부터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은 어릴 때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지금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행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사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적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 성도운영 식당에서 교육제로 밥 먹었을 때 하나는 뭐 여쭤봤죠 자제비가 얼만큼 많이 올랐는지 어떤 품목은 들깨 같은 경우는 60%가량이 올랐고 또 뼈도 거의 뭐 배나 이상 올랐다라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음식값을 올렸지만 올리니까 그만큼 손님들이 줄어들었다고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들 약속의 말씀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정말로 많이 붙잡아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우리 빌리포스 4장 19절 한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또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또 우리 잠원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나라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주위를 한자리에 모여서 혹은 사람방이 모여서 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에 이르셨어요 이미 그때 일하기 시작하셨던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터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라는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에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라고요 시작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낙심에서 벗어나 응답의 기쁨을 누리려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 아직 기도응답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임재하지 않으셨다 비록 겉보기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자 8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1번과 2번의 대제 딱 맞아요 하나님 성품 신뢰해라 하나님 일하심 기대해라 근데 8절에 보면 뉘앙스가 약간 달라져요 결이 달라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택한 자의 원안을 속히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보죠 여러분 성도의 원안이 뭘까요? 원안 원안 이놈의 자녀들에게 혹시 혹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에게 원안을 품고 계십니까? 근데 저기서 말한 저 원안은 어떤 개인적 복수의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해 원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원안이에요 원안이라는 어감이 아 네 원안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문맥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요한계시로 6장을 보게 되면 순교자의 원안이 나와요 이렇게 호소하죠 요한계시로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의 거한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바로 성도의 합당한 원안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왜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순교당했는데 이 순교당한 거에 갚아주심을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잘 아시죠?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깐 쉬어라 요한계시 6장 11절 보시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교자들 원하는 언제 응답이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속히 응답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갚아주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응답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들을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멸류관을 주심을 통해 이 성도의 원하는 갚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보세요 주님이 이미 여기서 해답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의 원하는 언제 응답을 받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응답받습니다 아까 순교자의 케이스처럼이요 예수님이 오셔야 원안이 풀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이거 뜻이죠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저랑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원안이 응답 안 되는 것만 자꾸만 묵상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여전히 마음을 줄이는 그 순간 응답이 없다라고 단정할 것이고 세상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낙담하게 될 거고요 기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용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의 권력을 향유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 날지라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럼 우리 아직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나서 제 자신을 막 돌아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내가 낙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 아무리 우리가 염려했던 게 해결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아직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낙담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추적했다 할지라도 만약 아이들의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순교자처럼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셨다 그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정말로 이 과부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로 사무에들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그러고 보면요 이 누워문 18장 1에서 8절의 이 스토리는 17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17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 멸망의 증조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큰 불의 형표를 명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열심히 일하다가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영혼이 멸망을 받겠죠 여러분 그 멸망의 문막 속에서 심판의 그런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지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빠졌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낙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비록 우리가 순교자처럼 피를 흘리고 비록 순교자처럼 이 땅에서 어떠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 속에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모든 걸 가진 자고요 그러나 모든 걸 누리는 구중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광야에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사역을 다 끝내고 세 분의 전도사님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술래를 떠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갈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번 주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수많은 예배당들도 있고 또 수많은 장사 이 길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요 라고 묵상하고 가고 싶은데 옆에서 원달러, 원달러 하는 동네 복잡한 동네 그래서 보통은 갈릴리바다를 많이 추억을 하시고 가이사라, 빌리뽀 등을 이렇게 제일 좋은 장소로 꼽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의미가 있는 이 장소예요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물론 제가 이분들의 신학적 칼라를 점검하기 전 철저히 검증하고 싶어서 제가 책이나 이름을 소개 안 하고 싶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럴 수가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또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어려운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갈릴리바다에 한 천명 정도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또 다른 그룹이 보금을 증거하고 무려 90%의 세상이 결심 기도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러분 굉장히 의미 어떤 질룬스키 대통령은 유대인 계통이고 푸틴은 친나치를 처벌하겠다고 침공을 했잖아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크라내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예루살렘의 왕판 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입사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기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낙담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겠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원한이 응답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갈망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예수님 마침내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악무하는 그날까지 주여 당신의 머리 숙인 종들 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